미국이 북한 핵시설 타격이나 김정은 제거 작전을 펼 경우에 중국이 묵인할 것이라고 타이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 것인데요. 중국에서도 김정은 정권 교체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 5차 핵실험 도발의 원인을 미국으로 돌리면서 대북 제재에 반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방침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타이완 중국 시보는 미국이 북한 핵무기 시설을 타격한다면 중국이 이를 묵인하는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체제가 붕괴되지 않은 한에서 핵무기 시설 정밀 타격과 김정은 제거 작전에 중국이 묵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추가 제재를 주장했습니다. 관영 황구시보 영문판은 중국이 새로운 제재를 추가해 북한에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한반도 전문가의 의견을 비중 있게 실었습니다. 또 사설을 통해서도 한반도의 위기가 중국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황구시보는 특히 북한 핵실험 장소가 중국 국경과 더 떨어져야 한다며 핵실험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TV조선 김혜민입니다. TV조선 김혜민입니다. TV조선 김혜민입니다.